인여맨! 업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얘들아! 오늘은 등산을 할 거야! 인여맨! 인여맨 사넣기! 재미없다! 오늘은 등산하는 건데 그럴 줄 알고 내가 김밥을 싸왔어! 자 얘들아 등산을 시작해볼까? 아니! 아니 나는... 이건 좀... 으쩌! 으쩌! 야 공기 좋다 여맨아! 어! 얘들아 이리 와! 야 이게 뭐냐 여맨! 자 얘들아! 죄송해! 저 위에 물건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 잘 피하고 올라가야 한다! 산사태였어! 이런 산이라고 나 안 했잖아! 나 김밥도 싸웠는데! 으쩌! 나 죽었어! 죽었어, 이거 맞으면 죽었어? 체력 있네? 진짜? 나 죽었어... 자 잘 숨어야 돼! 잘 숨어야 돼! 여배마! 나 죽었어! 저.. 맞아도 죽는구나! 여기 숨어있다가 はい! 오케이 짱이죠? 자 빨리 왼쪽으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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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방금 까비 아 누가 이렇게 던지는 거야 아 나 맞는 줄 알았네 까비 오케이 안 죽죠 누가 던지는 거야 이거 또 내가 던지는 거야 왜 이렇게 열심히 던져 잘하는데 등산이라길래 이런 산을 좀 몰랐네 그니까 첫 통장도로만 생각해 올라간다 올라간다 친구야 떨어졌다 오케이 나 간다 여면이 너무 잘해 여면이 우승관화? 아 이 친구였네 이 친구가 뉴비 친구가 던지는 거였어 오케이 이러면 등장 완료 봤지 좀 하네 이 친구 올라갈 수 있을까? 이 친구도 떨어졌어 와 이거 재밌겠는데 던지는 사람이 재밌겠는걸? 이거? 나도 던질래 오케이 라운드 MVP 역시 봤지 얘들아 잘한다 너가 그래서 이거 하자고 했구나 좋아 얘들아 이번엔 등장 꼭 성공하길 바래 야 뭐야 내가 던지는 거야 이번에 와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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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포크 같아 우와 이거 던지네 하하하하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얘들아 수저 먹어 수저 오 야 저건 뭐야? 애들아 도너츠도 먹고 너한테 왜 그래 애들아 어때? 맛있어? 젤리도 먹어 젤리도 먹어 그건 던져 젤리도 먹고 상점에서 그리고 뭘 살 수 있나봐 크기를 크게 할 수 있는 그게 있네요 어? 물건의 크기를 키운다고? 물건의 크기를 키울 수가 있나봐 샀다 조금만 던져 왜 다냐고? 너네 왜 다냐고? 왜 샀는데 현질까지 마친 잉여맨의 크신 곳이야 아 근데 여맨은 나 광고하는 거 있어 뭔데? 애들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 뭘 어 한 명 올라오고 있어 안 돼 올라오지 마 오케이 올라간다 나 아직 한 대도 안 맞았어 쟤가 올라오지 마 제발 내가 1등 안 돼 누가 이렇게 던지는 거야 얼굴 한번 봐야겠네 야 야 김니아 왔다 야 야 오지마 야 오 이거 누구 누가 보던 거야 미호가 지금 못 올라오고 있는 거지? 너는 자고 있거든 넌 진짜 못 올라온다 어 미호 끝으로 온다 오케이 미호 끝으로 와 왼쪽 끝 왼쪽 끝 저기 보이지? 응 못 공격하지 저쪽으로 저쪽으로 오면 내려가야겠다 오면 어 됐어 야 뭐해 야 아 야 여맨은 뭐해 아 이럴 수 아 여맨이가 커지는 거는 물건이 아니라 아 뭐야 내가 커지는 거야? 왜 내가 커져? 이거 커지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어 야 얘들아 내가 커졌어 물건이 아니 물건이 커지는 게 아니라 이게 면 와 여기가 산이다 플레이어 밀기 사야겠다 나 플레이어 밀기 사야지 어 뭐야 어 내가 내가 떨어뜨리는 거다 어 여맨이 커서 안 좋은 거 아니야 오히려? 그니까 내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아 오히려 그 대신 체력이 많거나 하하하하 미호 내가 미호 내가 밀었어 야 내가 떨어뜨릴게 얘들아 나 왜 떨어지나 했다 뭐야 김이 하나 떨어뜨린데 뭐야 리아야 내가 크게 해도 안 맞고 올라간다 잘해봐라 플레 아 아 아 아 야 야 뭐야 어 어 리아야 리아야 조금만 진정해 줄 수 있겠어? 안 돼 아니 너무 선지잖아 너 아 야 야 야 야 나 죽었어 해 난 이 게임 이 게임 파악했어 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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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해볼까? 와 리아 잘 던지는 거 봐 떼굴 야 어떤 친구 막 떨어지고 난리 났어요 어 미호는 지금 잘 살아남는걸? 난 마스터 했다니까 오 밤미호 떼굴 리아야 구석으로 던져야 돼 구석으로 미호가 지금 구석으로만 오고 있다 오 야 살았어 하지만 살았어 오 야 리아 막 엄청 던지는데? 난 이제 중앙으로 간다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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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는 거 너무 재밌다 죽었다 너네 왜 이렇게 못해? 야 니가 너무 던져 적당히 던져 좀 쭈웅 아 그리고 막 여러 개 던진다 얘 아래 거 막 해가지고 쭈웅 왜 이렇게 잘해? 뭐야 쭈웅 야 야 어떤 친구 포기했어 리아 안 던져도 돼 포기했어 포기했어 쭈웅 아 리아 잘하잖아 와 한 명 나왔다 한 명 한 명만 성공했어 그러게 이렇게 재밌다 던지는 거 재밌어 어? 나다 어? 미호가 걸렸다고? 그래 그래 같이 올라가자 어? 왼쪽으로 가는 거야 왼쪽으로 리아 너네 내가 아이템을 잡고는? 어? 이게 미치기한 아이템이야 어? 으흐흐 흐흐흐 eighty 리아야 미안하자 내가 1등 этэ 뭐야 이거 어떻게 그릴 수 있어 תח 오올뽕 오올뽕 어이니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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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Track 영연아 쟤 너무 못한다 야 너 맞는다 피했어 이거에 어떻게 맞아 야야야야야야 아니 그걸 왜 들어갔나? 우와 너 방금 맞을봐 뭐야 애들 젊었네 난 그냥 던지기 위해 야야 너 죽었어? 아 영연아 나 너무 무서워 우와 리아야 얘들아 쉽다며 기가 다네 아프네 1분 남았어 1분 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빨리 가 아 지금 빨리 못 가 지금부터 멈추지 않고 달려야 들어갈 수 있어 알았어 알았어 너의 실력을 보여줘 알았어 20초 올라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집중해 계속 달려 멈추지마 알았어 나 가고 있어 니아는 어딨어? 니아 죽었지 난 죽었어 좋았어 멈추지마 계속 달려 5초? 4초? 3초? 2초? 2초? 어 제발 어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간 것 같기도 하나 아 들어갔어? 아 못 들어갔어? 아 아깝다 이번엔 우리 산악회에서 정상을 목표로 한다 가자 우리 산악회에 모여 오케이 가자 날라온다 날라온다 야 너가 온다 철제 야 빠졌어 야 이거 엄청 아파 야 애들 엄청 아파 야 오오오오 잘 숨어있다가 가야돼 이거 철제라서 또 아프다? 너무 야 나 니아 맞는거 봤어 뿌우 오우 오오오오오 Aren't enduring 피했어 다 피했어 다 피했어 오오아cast 오어어아아아아!!! 에예! 죽었어 영민이 왜 피자래 보고 피하는데 순간 나 밀칠게 너 미안 해주 salvage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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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는 쟤가 막아줬어 엄마야 친구야 미안 왜 밀어줘 내가 슬리퍼를 올라가기 위한 이게 바로 우리 등산의 주 목적이다 아싸 통과했다 이건 누가 던지는 거야? 얼굴이나 보자 어! 야! 오! 아니지? 자 어째 어쨌든 얘들아 오늘 등산 어땠어? 재밌었어? 어우 김밥이 다 이상해졌어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등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진산 도움이 안녕 들어온 daughter